존경하는 그래서 본격을 다 했어요. 다른 아이들보다는 실력이 월등히 나왔잖아요 상대 엄마 말고 시합되는 어머니들은 그런 부속불망을 조금씩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오늘 끝나고 나서면 길사가 2층이니까 거기서 일어났는데 저는 잘 모르세요 제가 거기서요 여자아이들이라 보니까 제가 거기를 또 올라갈 수도 없고 여자아이들 때문에 상둥이 아이들이 숙소생활이 좀 힘들다 이제 상둥이 이제 이렇게 많은 것을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거기 부문에서 숙소생활이 좀 힘들다 이게 그리고 또 결국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데 저자 아이들이 또 이런 일이 있어갖고 저도 참 죄송하게 생각하죠 제가요 마음이 아플 줄 제가요 굉장히 그런 거고 제가 그니까요 아플 수업은 지금 조금씩 조금씩 흘러나서 그니까요 그런 거고 그니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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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